그리고 우리가 오늘 오면서 두 사람을 살리지 않았습니까? 아, 살리지 않았어요 카메라를 남기지 않았으면 우리가 두 사람의 목숨을 보였어요 아니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오는데 한 커플이 너무 아무렇지 않게 오셔가지고 우리가 가는 길을 물어봤자 우리가 일로 화산하려고 하는데 이 길이 맞느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영축산에 가고 있다 그래서 네? 영축산 한참 남았고 이제 해가 지는데요 랜턴 있으세요? 그러니까 저희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왔는데요 이래서 지금 화산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분들을 데리고 화산을 했지 화산하면서 계속 그분들이 정말 화산하길 잘한 것 같다 계속 한 세 번, 네 번 얘기했어 화산하기 정말 잘한 것 같다 그래서 정말 우리 오늘 두 사람의 목숨을 살렸잖아 너무 맛있게 먹었고 오늘 하루 이렇게 마무리하겠다 기절해서 잘 것 같아 진짜 진짜 진짜